안녕하세요 레이나 머니입니다. 여기는 마샬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달러트리가 있어요. 저희 집 옆이라서 제가 가끔 이용하는 곳인데 오늘 달러트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 달러트리는요. 모든 제품이 전부 다 1불이에요. 어떤 제품은 1불이고 어떤 제품은 1불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1불이거든요. 함께 구경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이제 이스터가 가까우니까 이스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 먼저 볼까요? 이거는 화분인데 플라스틱 화분. 또 이런 거. 어, 여기 예쁘다. 양철 같이 된 화분. 예쁘네요, 이런 거. 또 갈대 하나. 이거 하나 사봐야 되겠다. 그리고 카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1불. 어, 두 개의 1불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는 파티용품. 이런 2회용 용품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저렴하고요, 또.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이런 뭐 1회용 용품을 또 많이 사용해서는 또 안 되겠죠. 어쨌든 예쁜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와인 짠도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도 꼭. 음, 진짜, 진짜. 같이 이렇게 무늬까지. 아, 크리스탈같이 나와 있네요. 와, 이런. 오, 샴페인 짠같이 이런 것도 있고요. 와, 이것도 이래요. 전부 1불. 자, 여기는 포장지. 자, 여기는 포장지. 네, 이런 선물 페이퍼백도 있습니다. 색깔대로 있어서, 아우, 예쁩니다. 요런 페이퍼백도 잘 활용해서요. 요런 작은, 요런 페이퍼백 접어서 요기 안에다 조화같은 거 꽂아놔도 예쁠 것 같아요. 작은 화분같은 거,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서 벽에 걸어도 예쁠 것 같고요. 요런 페이퍼백도 잘 활용해서 요기 볼게요. 자, 요기 볼게요. 이거는 퍼즐. 저희도 한때 이거 퍼즐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퍼즐도 여기 오니까 전부 1불. 장난감이 많이 있네요. 게임하는 거, 여기도. 자, 이쪽에는 인형들. 뭐 여기 오면은 맘대로 골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아, 저도 요거 샀었는데 요거 색칠하는 거 좋아해서 요것도 가구 색칠하고 리폼하는 거 좋아해서 한번 미니어처 칠해보려고 요거 샀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털실. 여기는 데코용품 만들 수 있는 거. 이쁘다. 요런 것도 색칠하고 해서 밑에 만들어도 되고 요 십자가도 이렇게 색칠하거나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저도 갈 때 페인트 좀 사가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갈 때 페인트 좀 사가야 될 거 같아요. 시즌마다 또 물건들이 많이 바뀌어요. 크리스마스 용품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봄 되면 또 바뀌고 또 가을 되면 또 가을 용품들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씩 구경 오면 또 살만한 게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문구. 미국은 또 문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처음에 미국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샤프신 부색에 들어있는데 구불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달러트리에서 문구를 굉장히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것들. 또 책들도 좀 있고요. 또 여기는 조화. 여기는 양초 제품들이 있고요. 액자. 화병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가드닝 할 수 있는 장갑. 뭐 삽 같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굵은 줄도 이용하면 예쁘다. 휴지도 있고. 어쨌든 전부 1불이에요. 1불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있다든지 그렇진 않고요. 전부 1불입니다. 2법 비누, 치약, 화장품도 있구요 여기에는 간단한 약도 있구요 이 달러트리 제품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이용하고요 제품이 특별히 너무 나쁘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달러트리에서는 1불이고 다른 마트에서는 가격이 좀 있고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뷰티용품인데요 여기는 비누 샴푸 립 케어 버블레스 할 수 있는 거구요 플라스틱 바구니 아 이런 나무 집게 이런 거 좋죠 그쵸 세탁볼 음 음 음 아 이거 10만 10만 어디있나 좀 사야되는데 이렇게 자 먹을 것도 있는데 먹을 거는 패스하고 이쪽에 보겠습니다 아 음 음 이쪽도 어 감자칩 종류 먹을 건 안 사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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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패스하고 이쪽 봐 볼게요 이쪽에는 파스타랑 소스 이쪽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1불에 하나가 아니라 두개 세개 작은건 네게 이렇게 폐지되어 있네요 여기는 유리컵 이런 건 괜찮다. 그쵸? 여기도 그릇이예요. 담보 1불 식탁 매트를 건전지 여기는 주방 물품 여러분 달러트리에 오면 뭐 주로 사시나요? 여기는 알루미늄 호일 주방 세제도 엄청 크다. 그쵸? 일불 지퍼백 이런 이런 청소용품 이런 거 저 가끔 사요 또 청소할 때 쓰려고 요것도 좀 사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도 일불이라서 여기서 요거 사는데 그렇게 오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오른쪽 저는 항상 오른쪽 그렇게 엄지 검지가 닳더라구요 주방유도 하지도 않는데 여기는 빨래 이런 청소용품들도 1불이니까 사실 이런 거 마트 가면은 가격이 꽤 하거든요 청소용품은 뭐 두구두구 좋은 거 사서 몇 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는 달러트리에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쇼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